액상 프로방스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샤토 라 코스테 지역. 칼리 속만큼이나 달콤하고 매혹적인 맛을 찾아 길을 나섰다. 광활하게 펼쳐진 이 포도 농장에는 포도가 여무는 늦여름이면 그윽한 향내가 진동한다고 한다. 프로방스의 태양빛을 쏙 빼닮아 분홍빛으로 빛나는 로제 와인. 농장 바로 옆에는 시음도 하고 와인을 곁들여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. 프랑스인들의 넘치는 와인 사랑이 오늘날 프랑스를 와인 강국으로 만든 건 아닐까. 문득 나도 프로방스의 햇살을 닮았다는 로제 와인 맛이 궁금해졌다. 와인엔 문외한이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한 모금 마셔보니.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다른 차원의 어떤 깊은 맛이 있어요. 점점 더 소액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배달과 한번 더 소액을 나섰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소액을 치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마지막에 청소 밖에는 금속 투자와 참고로 희망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